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고요? 네 눌러주세요 오늘 떠평의 제목은요 이준석 성상납의 더러운 실체 이계성씨가 올려주신 건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끝까지 비겁한 이준석은 양심부터 수술해라 이준석은 재승박덕 재주는 있으나 덕이 없는의 표변적 인물이다 이준석은 국회의원 3번 출마 모두 낙선한 것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버드 영재라고 영입했더니 유승민에 붙어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총회를 빌밀어 대전에 가서 기업인에게 박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속여 성상납을 받고 실천하지 않아서 고발을 당했다 이를 덮으려고 기업인에게 7억 투자 조건으로 성상납 사실을 덮으려 했다 성상납 사건을 덮으려 한 부도덕을 이유로 윤리위원회가 6개월 당원 정지 징계를 했다 이준석은 해당 행위를 하는 문재인보다 더 비열한 인간이다 또 선거에 공을 세웠다고 자화자찬하지만 대선 때는 두 번이나 윤석열 후보를 버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목리를 부렸다 지방선거에서는 강용석 변호사 입당을 거부해 김은혜 후보를 낙선시킨 1등 공신이다 또 이재명 국회의원 보선 계양선거구에 이재명 저격수 윤희숙 지명을 거절해 이재명을 당선시켰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준석은 분탕질만 쳤다 이준석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한 파렴치한 인간이다 이준석은 민주당 안희정, 오고동, 박원순과 다를 게 없는 여자를 성상남 놀이계로 보았다 촉새같은 입과 건모술수에 눈먼 저질인간 이준석 이준석이 뿌린대로 거둔 것이다 이준석 6개월 당원정지는 알터니가 빠진 것 같은 시원하다는 사람들이 많다 3세보다도 가벼운 입에 건모술수에만 능한 덜익은 사과였다 젊은이가 가져야 할 겸손과 포용에 참신한 청년의 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당대표는 대통령 부하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에게 막말로 대들었다 이준석은 정치 선배들을 깔보고 마구 대드는 독단, 독주, 독재를 일삼았다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가 위인 배현진 최고위원 악수도 뿌리쳤다 대선배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해서 만방에 공개하고 당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든 방송에 나가 다 까발렸다 그의 말은 교원 영색, 말은 화려하지만 진실은 없었다 신뢰는 없는 교묘한 변명과 꼼수에 능했다 문재인과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고 국민의힘 자기 반대 세력에 총질을 했다 윤리위 결정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 혼자 죽지 않겠다고 버티는 모습은 비겁한 철면피 모습이다 이준석을 출당시켜야 하는 이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뜨겠다라는 이준석은 국민의힘을 떠나야 한다 이준석 인간성은 분란의 아이콘이며 말장난의 명수이고 젊은 놈이 진실하지 않고 싸가지가 없고 잔머리나 굴리는 인간성이 상실된 저질인간이다 거대 야당 민주당에는 머리 숙이고 국민의힘의 해당 행위를 서슴치 않으며 내부 총질 반당 행위를 일삼고 있다 대선 때는 두 번이나 가출하여 윤석열 후보를 골탕 먹이고 강영석 변호사 입당을 거부해 김은혜 경기 후보를 낙선시켰다 성상납받고 윤리도독을 짓밟고 반성은커녕 당원정지 6개월 청년당원 모집하겠다며 추태를 부리려 윤 대통령 지지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위기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사는 길은 백해무익한 이준석을 제명하는 길뿐이다 자 이렇게 마무리했는데요 이준석에 대해서 쭉 정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그간의 얄팍한 행동 이준석의 인간성 이준석의 권모술수 이거를 쭉 정리를 잘하셨는데요 이분 말대로 이준석을 정리해야 국민의힘이 살고 윤석열 대통령도 삽니다 무엇보다 이준석은 그거 자꾸 내세우는데 자기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기는 당의 당대표였다 자기가 없었으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겼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무슨 비리 이 정도는 내가 공이 얼마나 큰데 이건데 여기서도 지적했지만 대통령 선거 이준석 때문에 질 뻔했어요 10% 정도 차로 이길 걸 0.7%로 간신히 이긴 거는 부정선거와 이준석 효과입니다 부정선거도 이준석 때문에 저지러진 거예요 이준석이가 부정선거 없다고 지금은 여당이지만 당대표가 그러니까 부정선거 마음대로 저지른 거예요 거기다가 이준석이가 분탕지치고 윤핵관과 갈등 벌이는 바람에 지지율이 나빠져서 그나마 0.7%로 간신히 이긴 거지 이준석만 진작에 내쳤으면 최하 7.7% 많으면 10.7% 이겼을 겁니다 그건 근데 이겼으니까 내 덕에 이겼다 지방선거도 자기 때문에 압승했대요 여기서도 지적했잖아요 누군데 말아먹은 게 이준석 때문에 말아먹은 거예요 경기지사 단일화 강용석하고 했으면 이겼잖아요 강용석이 이 땅 안 받아줘가지고 이준석이가 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을 거기서 잡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윤희숙 같은 사람을 공천했으면 잡았는데 윤희숙을 공천 안 했잖아요 왜냐면 껄끄럽거든 윤희숙이가 거기서 당선돼서 당으로 돌아오면 부담스러운 사람이거든 만만한 사람을 공천한 거예요 거기 정치인이 아닌 의사 출신의 거기서 토박이 의사 정치 자기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고 보고 내 말 잘 들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밀은 거예요 이렇게 얄팍한 거 했는데 자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겼대요 네가 아니면 지방선거 완승했지 100% 승리하는 걸 네가 땡깡 부리는 바람에 한 70% 이긴 거예요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에 쏟아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준석은 교묘합니다 아주 이재명식의 교묘한 머리 굴리는 게 있어요 이재명과 이준석이가 머리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앞에 잔자를 붙여야 돼요 잔자 잠대가리 잔머리는 좋죠 근데 진짜 큰 머리는 좋지 않아요 큰 머리는 앞을 내다보고 통찰력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을 파악하는 눈이 있고 이런 게 그 다음에 분석하는 능력이 있고 이게 큰 머리예요 근데 이준석은 분석 능력도 없고 앞을 내다볼지도 모르고 앞을 내다봤으면 징계에 맞았으면 깔끔하게 물러나야 돼요 그러면 한 1년 후에는 살아납니다 이렇게 발버둥 치고 또 6개월 뒤에 자기가 당대표하려고 주접을 떠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잔머리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방탄 옷을 입으려고 그냥 잔머리에 잔머리에 잔머리잖아요 그 잔머리가 계속 이재명을 옥죄고요 이준석을 옥죄입니다 둘이 너무나 공통점이 많아요 야비하고 잔머리 임기응변에 능하고 뒤집어 씌우는 거 잘하고 철면 피고 그리고 건방지고 오만하고 아주 톡 닮았습니다 나이 차이만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두 명이 저쪽에 민주당 진영에는 이재명 이쪽 국민의힘 진영에는 이준석 그 밖에도 없어져야 할 사람 많죠 정치권에 그러나 대표 대표 선수 없어져야 할 양 이씨 이준석과 이재명입니다 여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는 안 쏘가 넘어가죠 우리 구독자님들도 안 쏘가 넘어가죠 근데 어살픈 애들이 쏘가 넘어가서 설치구 주접들을 떨어요 아 이제 본전들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요 수사가 수사 다 들어가서 끝나 그거 방탄 옷이 안 돼 6개월이면 수사 다 끝나요 6개월 후에 돌아오려고 지금 전국 팔도 돌아다니는데 전국 팔도 아니라 세계 일주를 해봐라 그거 가지고 안 돼 무조건 몇 달이면 기소됩니다 빠이빠이야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끝이야 끝 아주 추잡하게 끝내는 거예요 아주 더티하게 끝장을 내 그냥 조용히 끝냈으면 동정심이라도 받을 텐데 아주 끝까지 야비하고 추잡하고 잔머리 굴리는 바람에 끝이 아주 비슷한 사람이 그 연예인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누구야? 유승범인가요? 아니 병역 비리로 해외 나가서 못 들어온 사람 유승준 우리 마누라하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머리가 안 떠올라서 저는 이렇게 잔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유승준이 됩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끝납니다 수사로 끝나 수사로 아유 징글징글해 아유 끝 알겠습니다 ope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